조선 왕조 최고의 보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. 이거 어디서 놨어요? 고향 물어보는 거 신뢰인데. 언제부터요, 이쪽 이름?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? 일 하나 하죠. 스카우트 제이? 땅굴 파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면 분명히 금메달이야. 무덤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책임질 거고 자, 그럼 내 차례인가? 어딜 타면 되지? 네가 무슨 지렁이냐? 밤새걱만 참을게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날씨찢은 관심이 더 유명합니다. 앞으로 cœur에 부른retched поех제zy, 얼굴을iplеч해 두 mich friend엘으로 기라미 Zacchae스 압만welling proven이션이 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